그게 형편의 내 땅 나물도 하나이라면 다시 만나다 할 때 왠지는 이미 사기 났어 다 돌아가서 났어 게임 안 하는 건 넌 알지 꼬박에는 아무것도 못할게 날 생각해 모든 얘기 같은데 이 그를 위해선지 해도 해도 위해선 아이, please, 아는 척해도 아이, please, 아는 척해 이걸 왜 몰라 Actually, 이젠 좀 나 헤어져서 난 좋겠어 잠깐 하고 정신으로 한쪽만 손 내본, girl Honestly, I try to 난 천맘대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관계만이야 휘둘리고 있는 love 꼭 짚고 넘어간다 주면 플래시 넌 너무 그저 과해해버린 걸 우리 앞서 너한테서 포인트 놓자 영원히 기념을 건너뛰고 지속 모임 꼬박꼬박 줘서 바로 너에게 뭐한 스타일 지어색하는 건데 너가 이 분 좋아하는 거 넌 알지 난 맘대출발랭 구독 중에 유튜브 채널만 더 이정하긴 너로 내 몫아 Yeah Actually, 이젠 정말 여자 가면 좋겠어 잠깐 하고 정신으로 한쪽만 손 내본, girl Honestly, I try to 난 천맘대는 아까워 거짓말 좀 못했어 암튼 관계만이야 암튼 관계만이야 암튼 관계만이야 암튼 관계만 미안한데 왜 실전 범아와 녀석 옆에 만만 온 김에 간거와 겟 유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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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와 나 쫄리인 채널이야 조금 하기 싫었어 못 들은 척 넘기잖아 초라한 덩목이야 암튼 간교 나리나 남친 연결 많이 해요 A-O-A-O-A-O A-O-A-O-A-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